이 다섯 분 중에 아 이거는 진짜 신이 내는 기회인가요 헷갈리지 마시고 나는 재민일상님한테 투표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2번을 누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1번 두 분 다 박댕일 것 같아요 자 끝났습니다 결과는요 우와 결과는 재민일상님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산골생활 고추위즈님 영상을 보겠습니다 산골생활 고추위즈님 영상은 어떤 영상을 볼까요 아 고구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달고나 맛이 가득 고구마 만들기 이거 영상입니다 고양이가 낮잠 자른 이곳에서 오늘 만들어볼 우리집 인기 간식은 해보셨나요 식으면 얇게 썰어줍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말린 고구마 구이 완성입니다 어느 날 양희에게 갑자기 찾아온 양희의 호기심을 이기진 못하나 봅니다 드디어 겨울의 맑은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친구들과 산책도 즐길 수 있게든 이곳은 이제 겨울의 맑은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겨울이 끝나갑니다 겨울의 맑은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겨울의 맑은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와 진짜 이거는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TV 그런거 같아요 다큐멘터리 그런 와 정말 멋집니다 어 지금 빠르게 해보겠는데 진지수셔님 영상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네 자 그러면은 1번이 진지수셔님 2번이 산골생활구초이전님이십니다 예 나왔는데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산골생활구초이전님이 28표 진지수셔님이 6표로 산골생활구초이전님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산골생활구초이전님은 방금전에 했기 때문에 잰민일사님 영상을 먼저 예 보고나서 산골생활구초이전님 영상을 볼건데요 3월말에 폭설이라니 자 그러면 이거 같이 해볼께요 3월이라고 다 보면 아니다 3월말에 폭설이라니 눈이 날리는 소리가 듣기 좋다 영상이 짧으면서 끝났습니다 영상이 짧으면서 끝났습니다 1번이 재민일사님이시고요 2번이 산골생활구초이전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투표 시작해주세요 우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재민일사님이 8표 산골생활구초이전님이 29표입니다 아 산골생활구초이전님이 올라가게 됐네요 어떤 영상을 먼저 볼까요 네 고무줄총 하겠습니다 4개월전에 영상이네요 고무줄총 100발백종 모타씨 다음번에 제가 세일러교복 입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쿠키 영상이 아 쿠키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야 너 뭐찍냐 야 카메라맨 너 뭐찍냐 지금 어 결승전 때문에 지금 산골생활구초이전님이 지금 19분전에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원래는 이거 4월 1일날 공개하려고 했어요 최초공개 근데 우리가 운이 좋은건지 지금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꼴을 결국 봄이라고 썸네일을 보면요 어 싸우시는거 같은데 네 터질것이 터지고야 말았다 어 이 영상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볼게요 3월이 코앞인데도 3월이 코앞인데도 아직 눈이 내리는 이곳은 인적이 드문 인적이 드문 산골입니다 내 속도 터진다 이젠 연품을 교체할 차례 4월까지도 눈이 흩날리는 이곳은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냐 마당에 아이들과도 만난 것들을 나누는 봄노래가 참겹습니다. 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예요 두 분의 영상 질이 좀 다른데 하여튼 빠르게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TV님이 1번이고 2번이 상꼬생활구초회주님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실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헤더TV님이 20 29표입니다. 상꼬생활구초회주님이 15표로 상꼬생활구초회주님들 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헤더TV님이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텐트하우스님이 구초회주님 너무 좋으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습니다. 1분기 때 1등은 헤더TV님에게 갔습니다. 오늘 1등하신 헤더TV님에게는 10만원에 현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오늘 당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dIV이있다. 내일 Tipsila 해주신 모든 분들 pride지고, давайте planet bo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